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능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에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워킹데드 에피소드1 새로운 날 챕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플레이 한번 해보죠 모텔에서 있었던 일을 좀 약간 사과를 그러고 싶었던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다행히 이렇게 나오네 렉스님 어디세요? I guess. That's not me. I'm not giving up. Not for anything. Goodness. Good. 좋습니다. 네. You let her do it, you know? You said give her the gun. I know I did. Why the hell would you do that? 어, 졸 좀 싫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해야겠죠? 예. Mercy, man. I couldn't let her go on like that. We couldn't. You never know. You can't give up hope. I think it was over four days. 맞아, 끝난 거야. 예, 물렸으면 끝난 거지 뭐. 내 원인이 말씀하세요? 아, 군주 무기네. 125대 끼는 거 제가 쳤쳤죠. 100대 끼고, 150대 끼고 아, 그리고 220대 푸르미로 끼고 이렇게 하면 돼요. 270대 끼고. 지금은 한 50대 거 끼면 돼요. 50대 거 끼고 있다가 100대 끼고 이런 식으로. 너무 자주 막을 필요 없어요. 돈 아깝습니다. 군주 만렙 280이요? 넌 뭐 했냐? 넌 뭐 했냐? 아니 근데 워킹데드가 실제 드라마로 지금 아직도 방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야기가 계속 꼬리 물어서 이어지겠네. 아직도 그 워킹데드 드라마 속에는 아직도 좀비 세상이겠네요. 여러분들. 그죠? 나 재밌겠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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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te feeling like I can't do anything. I know the feeling, man. Try to get some rest. Yeah, right. 저 있었습니다, 저. 이 정도로 입 털면 돼. 괜찮아, 가자. 어. 별일 없어? 별일 없지? 어헝. 오케이. 오케이. 여기 막혀있네. 빌리? 하핳. 할말도 없냐? 괜찮아? 네. 알았어요, 예. 제가 할수없는건 아무것도없다? 그럼 다 할수있단 얘기야? 어디 한번 밖에 나가보자. 어 밖에 나가보고싶어 이제. 자. 해보고싶긴 한데. 어떤걸요? 군주? 위험한거 아니야? 밖에 나오는거? 하나님 맞고서. 헐. 아 이렇게 되어있구나. 와. 아니 한명씩. 유인해. 어우. 한명씩 유인해가지고. 팔 뜯어버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되나? 한명씩 종료하면 될텐데. 뭐하러 조용히 써. 어그로 끌어야지. 네. 나 윤종대님 얻으세요. 많이합니다. 갇혀있는 애도 있네. 이야. 아. 네. 매니저. 왜. 아. 친구였나보네. 아. 제가 이거 드라마를 안봐가지고. 저사람이 여기 직원일지도 몰라요. 약국 직원. 아. 저사람이 그럼 약국 열쇠를? 그쵸. 야. 진짜 이게 실제였으면 얼마나 절망스럽을까요 그죠? 저는. 부산의 영화 되게 인상적이게 봤거든요. 부산은행 다 보셨죠? 웬만한. 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야. 야. 부산행이 진짜 리얼같은. 부산행이 재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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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국 가게로 와서. 공국 가게로 와서. 너무 위험했었죠. 그리고. 네. 저는 좀비 물을 못 봐요 하면서 명장의 워킹데드 보고 있잖아요 지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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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사가 되면 진짜 이건 진짜 장난아니지. 안으로 돌아가자 그. 게임이니까. 게다가 명장님도. 맞아요 웃기게 하잖아요 웃기게 하잖아요 그래요 괜찮니? 아니요 배구도 합니다 이따 배구한다니까요 괜찮다면 내 가족과 난 잠깐 쉬어야겠네 여기 누워있을 테니까 이따 깨워주게나 얘한테 한번 말해야겠네 저는 장인어른이랑 사위 안좋아질까봐 이거 클릭을 안했는데 아빠가 한가닥 하시대요? 엿먹어라 제 말은 당신 아시 아버지는 뭐 장인어른은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 아이의 엄마? 제 생각엔 사반에 있어요 네 가족 아닙니다 아빠 아니에요 담지도 않았잖아요 되고 있다 합니다 전 좀비든 귀신이든 좋으니 옆좀 안추웠습니다 헤헤 화이팅 짬짬 약간 배우 닮았다 이거 실제 배우들 바탕으로 해서 디자인된건가요? 이 캐릭터의 얼굴들이 배우 바탕으로 해서 나온다? 또 한바퀴 돌면 나와야 되는데 뭐 떨어지고 아니 뭐야 어디가야돼 이제 못가네 화이팅 어디가야되지? 잠깐만 약국으로 나가야되는데 약국 나가야되거든요? 다시 한번 돌아보자 일어나봐 그래그래그래 여긴 끝났네 다시 한번 가봅시다 여기 자 들어왔어요 밖으로 나가자는게 좋겠어 밖으로 나가자는게 좋겠어 어 아 여기 약있지? 어 이거 한번 만져보자 설마 이것도 조사 아 뭐가 다행이야 설마 이것도 조사안하고 아버지 아프다고만 했는지 그게 궁금했었는데 만지나요? 오 이렇게 마스터님 먼저 수요하냐입니다 어? 주인공인가? 아 안돼 안돼 찢지마 아 같이는 그래야지 왜 굳이 왜 아유 본인 가족이죠? 말야되지 왜 이걸 숨기지 굳이? 난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리에버릿 리에버릿시죠 당신의 아내와 관계를 가졌던 주 상원위원을 살해한 아아 아내가 바람을 폈구나 아내가 바람을 폈고 그 의원을 남자 남자가 의원인데 걔를 죽였구나 주인공이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이제 경찰서 타고 가고 있었어요 흠 재판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네 아아 뭐라고 했지 방금 질문이 아우 괜찮은 사람 같다고 어디서 개수작이야 여기 작업걸려고 막 어? 네 고마워해 그냥 고마워해 그냥 뭐지 뭐지 나 손 아 중계했어야 된대 누구랑 누구하죠 또또놈이랑 어디 아아 아버지 집안 초반에 막 슬픈게 많이 나오네요 네요 맞네 초반에 이렇게 시작하구나 예 다 삭제했네 그러면 약국으로 가는 무이네 자 약국으로 가볼게요 클레멘타인 클레멘타인 누가 배역을 하죠 누가 배역이 누구에요? 배우가 아 웨스트 브로미치 아 나 중계할걸 좀 어때 좀 어때 귀엽네 클레멘타인 누가 하지? 오케이 됐다 아저씨는 아이 없으세요? 부모님 가족 없으세요? 이렇게 니네 부모님은 뭐하는 분이지 아 기술자셔 집요하게 물어보네 얘는 눈치를 말아먹은 것 같습니다 불편한 것 같은데 애기가 더 싫어 아기가 더 싫어 그냥 복잡한 사정이 있어 똑같은 부분만 나오고 있어 계속 아 아 아 문제가 좀 있었단다 하지만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 얘가 그런데 속 깊고 착하네요 되게 괜찮네 괜찮네 어 야 조심해 조심해 어 감염된거 아냐 저리가 어떡해 야 뭐 이게 베일게 있나 아이고 잘한다 저거 미는데 저거 아유 후시진 클릭만으로 다 되네 클릭만으로 다 되네 없죠 예 예 발라줘 이제 손가락 좀 보자 아 낡아있어서 뭐야 반창고 자 감자 예스 플리즈 다행이다 다행이다 예 애기는 일하는데 안 있는 사람들은 뭐해 하하하하 놀죠 놀아요 예 잠퍼 자고 있죠 잠퍼 자고 있죠 어 너희 부모님들이 우릴 따라서 찾아내실거야 곡자 하지마 그래그래 그대까지 내 곁에 있어 알겠지 자 가자 하나 둘 갑작강 아 열쇠가 저기 길 위에 있는 좀비한테 있다 하나 둘 다시 열쇠 열쇠로 열야 열어야 된다는 거네요 어허이 티비 리모컨을 여기 근처에 두고 계셨더라고 여기 있네 리모컨 네에에에 리모컨으로 티비를 틀어보겠습니다 안나오나? 에이 뭐야 뭐 결국은 그러면은 뭐 못하나요? 여기로 가야된다고 했는데 여기가 안되나봐요 그죠? 네 없죠 한번만 더 해보자 손으로 그 역시 지금 전반전 끝났나요? 토트넘 나갑시다 약간은 화이트데이 2.5D판 네 왜? 야 어딜 봐서 나 아주 생긴거 봐 어딜 봐서 어? 오빠 그래 아 후간전 끝나가요? 좀비여서 그래 내가 날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거야 나갑시다 자 지금 어쩔수 없이 어 저거 뭐야 약이 저기있다고 하네 저기로 가야되는데 어떻게 가야되지? 돌아서가는 방법은 없나요? 진짜 네 할말이 없는 애들은 이렇게 나오네요 돌아가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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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한번 나가봐야되나? 조사하기 다시한번 나가보죠 어 나가 봅시다 네 나가 이 게임이 근데 되게 흥미로운건 많네요 여러분들 재밌네요 나름대로 저기있는 사람이 열쇠를 갖고있어요 사무실에서 이걸 찾았어요 아아 자기 사진을 찍었구나 찢었네 아아 동생이었나봐요 그쵸 동생인가보네 그쵸 몇초에 딱 달려가서 키 갖고온단 얘기 아니야 뭐를 이렇게 해줄까 아아 저기있다 리모콘으로 감자깡 아아 안먹네 약간 던지나 설마? 그냥 열기 던지는건 아니었네요 저거 틀어봐 틀어봐 어떻게 할려고 버튼 누르기만 하는데요 지금 이야아 지금 TV가 틀어지고 있습니다 오 네 좀비들 흥미를 보이고 있어요 갓트라스님 어서요 명장TV를 틀었어야지 다른거를 어떻게 해봐야되는데 이거 말고 다른것을 조종해줘야 될거같애 아 안된다는거죠 리의 동생 리모콘으로 이걸 열렬잖아 뭐하는거야 아 이정도의 만능은 아니라고 하네요 열려라 참깨 하지마라고 알았어 한번만 더 열려라 참깨가 안통했어 아 이럴수가 네 감사합니다 다른게 안나오네 가보자 이제 어 됐다 하나 둘 물도료 삼천생까이 됐다 어떻게 가야되지 주위를 돌려야되는데 따로 뭐 킬 만한게 없는데 가봅시다 예 살짝살짝 하나 둘 문 열어놓고 안으로 들어가면 웃기겠네요 지금 저 좀비들은 TV를 좋아하는거 같군요 어 그래 소리켜봐 소리켜봐 지금 들어가면 안되나? 키가 안움직이네요 오 뭐야 이거 살짝 가져와서 던져야지 저기다가 아 아 TV에다가 하나 둘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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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루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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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TV 반응합니다 명작님 네 야 저렇게 TV를 네 저렇게 TV를 보고있네요 뛰어 빨빨빨빨빨빨빨빨빨리 자 뒤좀 봐주세요 동생이야 동생이야 네 못 알아봐요 그죠? 안녕 동생아 어머니랑 아버지께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도 하지만 하나는 알겠구나 네 지키려다가 죽었다는 거겠죠? 아이고 아니 그러면 미안했다 라고 하고 아니 그러면은 나 워킹데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회복 안 돼요? 준비가? 그 드라마 설정에서 손흥민 오늘 잘하고 있나요? 미안하다 감자 깍 아유 아유 빨리 갖고 아우 어어어 어 소리소리소리 하나 둘 감자 깍 아이고 몇 번을 몇 번을 죽이는 거야 됐죠? 이제 자 이제 키를 빼서 가겠습니다 휴지통님 얻으세요? 으 새 새 상해 자 잡사왔어 빨리 어 빨리 뛰어 런 하니까 돌아보잖아 조용히 있지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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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렇게 온다고 와 잠을 아씨 노답이네 아니 잠궈놓고 와야지 이걸 이걸 그래 한명씩 잡고 어떻게 할텐데 자 약을 구해왔습니다 장인어로 인해 약 구해왔습니다 그쵸 저한테 반했죠 이제? 매력점수가 올라가죠 이제? 여기다 자 문 열고 어 어 뭐야 뭐야 왜왜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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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소리를 듣고 들어오나요? 헐 송곳 도라이보 꽂힌거 봐 네 보안 터졌죠 설마 할머니? 부모님인가? 어 이거 부수고 들어올수도 있겠다 야 야 자 이제 재미있게 보고있으면 손 손 아 아빠님 깨우고 계시네 아 막아줘야되요 도움이 필요해요 서둘러요 뭐 어떻게 하라는거야 어어 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아 닥쳐 이씨 하하하하 시아님 수능 수고했습니다 어서세요 으아앗 뭐뭐뭐뭐라 어어 밀고 들어간다 알로아 시아의 컴백 오 야야야야야 존 잘해 시아의 컴백 하 하 하 막대기 갖고와 막대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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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가라고 으아역 으아역 으아아역 자 빨리 даль 어이도 지팡이 야 아이고 lets 아빠껀데! 아유씨 엄청 좁다 꽂아 놓고 그렇지 됐다 됐다 어어어 어어어 어떡하죠? 누구를 구해야 돼? 누구를 구할까요? 여러분들? 네 워킹데도요? 기자를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더욱은 칼리로 구하세요 둘 중 하나라고? 더욱 칼리 아씨 가 빨리 지갑 총알을 던져주고 하나 둘 감자깡 깡깡 아아 야 도망가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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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쉣 좀더 이제 쓸모가 있는 사람을 살려야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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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야야 야 이거 꺼지란 말이야 어? 나와 이 자식아 나와! 옳지 일어나 일어나 빨리 오우 오우 가자 가 가온 놈 오우 아 빨리 오우 오우 뭐야 메우는 미오쿤이 먼저 재환이합니다 헐 오우 오우 대박 오우 오우 대박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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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헐 뭐야? 불로 태우나요? 캠파이어? 캐니가 잘못했다고요? 어? 캐니가 뭘 잘못했어요? 아 도망 나왔나보네 여기 어디야 아 모텔로 다시 왔구나 아 여기서 잠깐 머문다고 아휴 동생이고 아빠고 엄마죠 예 뭐 또 온다 야 여기도 안전하진 않아 그죠? 예 생각을 할겁니다 예 블렌 자막이 안나오네 농장에서 시아님 이제 마음 편안하시겠네요 그죠? 아 친구들을 구하러 가네 이 친구는 시즌1 시즌1 에피소드1 시즌1 왜저랩 어어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같이 가야죠 왠매나면 살려줘야지 아 혓바늘이 아직까지 안났네 아 결국은 가네요 예 할게 없다니 이제 명장팀 가야죠 평소처럼 가버렸습니다 가버렸습니다 아 우리 차가 필요한데 태니 거기선 아슬아슬했었네 고마워 얘가 아니었으면 전 죽었죠 예 24시간은 안되고 제가 자야되니까 예 시간될땐 답변해주죠 예 그래서 뭐하니 좀 어때 칼리 워낙 빨리 벌어진 일이었다보니까 야 제 선택에 따라서 캐릭터들이 사네요 죽기도 하고 유감이야 칼리 수고했어요 진짜 그냥 혼자 냅두자 예 왜 리왜 고맙다고 해 빨리 고맙다고 해 고마워요 그래요 구했죠 아이 뭐 그런걸 물어보고 그래 말 못했어 아 이럴수가 아이 둘이 잘되야지 아 아까 장인어른 그 어디갔지 오우 누구야 몸매가 예 아 아까 그 예 어디가 아 장인어른 약간 난쟁이가 말하네요 예 야 난쟁아 까불지마 인마 미드랑 같을걸요 아마 에헴 네 이것도 지금 재밌어요 흥미롭는데 되게 유감이구나 아 미는 좀 달라요 아 아 아 무종기가 없어졌다고 말하는거 같아요 아 미드는 더 잔인하다 흠 흠 흠 또 난쟁이가 또 아 배고나 고답니다 내 딸 좋아하나 아이 뭐 그런걸 그렇죠 또 아 싫다하면 어쩔건데요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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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빠는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 저 때문에 더그가 죽었어요 자책하지 마세요 둘 다 구할 수는 없었잖아요 모르겠어요 답을 참 찬신하게 하겠네 어 뭔 소리야 설마 또 누워있나 오오 아 막어놨구나 야 어 어 뭐야 홀 홀 다음에 계속 다음 이야기 이어지는 게이까지 야 이거 진짜 드라마처럼 나오네 저격총을 준도 안하고 홀 에피소드 2 굶주린 자들을 위한 구원 다음에 계속됩니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티비 펠리를 선택했다 워킹데드 새로운 날 에피소드 1을 마칩니다 에피소드 2도 내일이어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버캐weight 채널버캐스터 감사합니다.